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 바로 하루 전날 200만 건 이상 정도의 그런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이재명 측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것이 이번에 밝혀지게 됐네요. 너무나 큰 그런 비리나 불법 범죄가 덮이기도 하고 그냥 강과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대선 전날에 가짜뉴스 좀 돌렸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판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 후보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정보를 가공해 가지고 가짜 조이 그런지 유포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이 채지지 않으면 또 다음에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선 전날 가짜뉴스 배포권 제가 밑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보시게 되면 지금 조선일보 일면 톱뉴스가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뉴스 475만 명이 부렸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를 부렸는데 여기서도 김만배 씨가 좌파 계열의 그런 뉴스타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 뉴스타파 기사 주소 475만 명에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를 한 거죠. 워낙 이렇게 사기 거짓 위정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터넷 매체의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힘당의 박성중 의원은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제 뉴스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띄우고 그것을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 건을 발송했네요. 20대 대선에 본 투표 하루 전날이고 이 작업에는 김만배 씨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기사가 올라온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하면서 여러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적반하장 후한 무치 이 생생한 현실을.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한참 윤석열 후보한테 대장동이나 이런 건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뉴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참 저는 당장 떠오르는 것이 지금 이제 여론조작 댓글 조작 그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종류의 가짜 뉴스 유포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하더라도 사실상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이 거의 기적 같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부정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문제 그 부정선거 문제가 이미 크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걸 저지른 야당 측도 입을 다물고 있고 물론 범죄자들이니까 입을 다물어야겠죠. 이를 이제 해결해야 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여당이나 대통령께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참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이제 참 걱정입니다 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 이고 체계적으로 후보가 받는 득표 수를 조작해온 선거 데이터 조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 고발을 잘하는 선관위 쪽에서도 꼼짝없이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하고 그와 관련된 책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은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하면 한 거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까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은 2017년 문재인 씨가 당선되던 대선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와 그 이후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 이 문제를 나타내는 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 발간된 6건의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책 가운데서도 특히 2건과 3건 도독놈들 2건 2022년 3구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독놈들 3건 2022년 3구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이 2건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판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조직적인 그런 작업을 해왔는가를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까발리기 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있으면 벌써 여러 사람이 목이 날라갔어야 될 정도 그런 사안인 거죠 그만큼 불법과 부정에 무감각해진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직선거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 가운데 선관이 주도 득표수 조작 문제만큼 심각한 사안이 없는 거죠 제가 오래간만에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도독놈들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를 이렇게 한 번 책을 들춰보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총 득표율 기준으로 조작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서 총 득표율의 3.41%에 해당하는 116만 3307표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줬고 심상정 후보한테서도 총 득표율의 0.20%에 해당하는 6만 7491표를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 공짜로 얻은 것은 총 득표율 기준으로 123만 표 정도를 얻었고 또 윤석열과 심상정은 그만큼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가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것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는 득표수라는 그 숫자 자체를 조작했기 때문에 역으로 제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조작에 사용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얼마를 훔쳤는지를 바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총 득표율을 기준이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표를 도덕질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조작실태거든요 이 이름 사전투표 조작실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기준으로 6.99% 116만 표를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가 이재명한테 더해지고 그다음에 0.41%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졌거든요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이재명은 123만 표를 얻었고 윤석열은 116만 표를 빼앗겼고 심상정은 6만 7천 표를 빼앗던 거죠 뭐 이렇게 실물로 된 위조투표 를 몇 장 투입했으면 선관위 측이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선관위가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매체가 지금 공병호 tv이기 때문에 가장 탄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못 보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소고발이라든지 책에 대한 그런 판매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채널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가장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여러분들이 도둑놈들이라는 책에 2권을 보시게 되면 이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선관위 발표 득표일 가짜 득표일이죠 그다음에 이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득표일 이거 수정 득표일 이거 진짜 득표일이죠 보면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여러분들 실제로 투표자들은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에서 44%를 던졌는데 얼마로 여러분들 뻥튀기를 해 줬는가 하니까 52%로 올려준 겁니다 그만큼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거죠 윤석열 후보는 투표자들의 실제로 51% 표를 줬습니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일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이 51%인데 여기서 표를 훔쳐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44%를 받은 것을 축소 왜곡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심상정은 투표자들이 3%를 줬는데 선거관리비원회가 2%를 받은 것으로 축소 왜곡 발표를 한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온라인판 일면 톱 기사가 240만 건 정도의 가짜 뉴스를 이재명 측이 선거 하루 전날 그렇게 강범위하게 확산시켰다 그 부분도 불법이지만 훨씬 더 중차대한 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정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득표소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조작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투표지 분류기 문제 또 사전투표용지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QR코드 문제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자의 사인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요구해도 그런 것조차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료진 거죠 사실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이렇게 엄청난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같은 것이 민간에 의해서 발각이 되게 되면 검찰에 공공수사부가 투입돼가지고 당연히 이 문제를 여러분들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관련 제도를 수선해야 되는 거죠 정상국가로서는 한참 지금 많이 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우선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차대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그런 업무를 너무나 등한이 그리고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등한이 소홀히 처리한 그런 선택의 결과를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 자신도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점을 크게 우려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 상반기에 모두 다 완결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시리즈 이 책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2주 전부터 이런 공병호 tv에 소개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훌륭한 통사입니다 통사 세계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현대사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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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